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그드라실의 마력을 흡수하며 영생을 살던 우리들은 절망의 날에 마족들이 내뿜은 오염된 마력을 흡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우리들의 아름다웠던 몸은 악마들처럼 변해버렸고 고결했던 정신은 타성에 젖어들었죠. 죽은 것과 다름없던 삶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한 것은 이미르의 심장조각이었습니다. 이미르의 심장조각이 내뿜는 순수한 마력은 더 이상 우리가 오염된 마력을 흡수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. 이제 우리는 다시 인간세계로 조금 작아진 발걸음을 한 발 내딛어보려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